신간 온 행성을 재혼될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인 시험 발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무기체계의 기술적 실배성과 운용믿음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어 진행됐습니다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과 영리의 비행 중 다계단 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간 온 행성을 재혼될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 만장약된 전략무기 신형 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도 효용성이 정실화되며 우리 공화국 핵 전략 무력의 실배성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검증으로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